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감동입니다. 이런 분들이 저의 경쟁자 내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나의 경쟁자는 여러분들이에요. 이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저 배우들, 여기에 있는 제작자들 여러분들이랑 5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이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무단히 애를 쓰는 거거든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